잘 지냈어요 모두 보고 싶었어 이 돈 고잉은 언제나 너에게 고잉 고잉 이게 와리가리 아니야? 두 번째 게임은 와리가리입니다 아니면 이름을 이렇게 바꾸는 게 어때? 왔다 갔다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오케이 그러면 안다팀 몰랐팀 나눠 쓰시고요 네 공격이야 공격 공격 좋아 인사를 무조건 잡고 있어야 돼 한 명, 두 명, 세 명 아까 전에 슬리퍼 이기신 팀 저희는 공격부터 하겠습니다 공격부터 수비로 그럼 자연적으로 아니요 저희 공격부터 할래요 아 예 안 돼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내기가 있어야 재밌잖아요 열정과 인생을 걸고 열정과 인생을 걸고 어떻게 아까처럼 전력주점 한 바퀴 오케이 두 바퀴 청춘이니까 두 바퀴 청춘 두 바퀴 그 대신 진짜 아까 민규 아까 전력주점 안 했어 에이 씨도 슬리퍼 가지고 어 그러면 공격부터 하겠습니다 우리 공격 정맞아 페어 플레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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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슬라아 저거 잘 보고 발 떨어져서 찍어도 된다 의자를 무조건 잡고 있어야 돼 오케이 가겠습니다 지오미터 시작 자 여러분 도로도 가능해요 한 발자국까지만 상관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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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느낌인 거지 이런 느낌인 거지 이런 느낌이야 적당히 나가주세요 알아서 납득 가능할 정도로만 아웃 이거 안 돼? 이거 맞잖아 이거 아웃이잖아 잠깐만 이거 아웃이잖아 이게 친 거지 도겸이 친 거야 던진 거야 친 거야 맞은 거야 친 거야 친 거야 그럼 이렇게 하자 지금 같은 상황에서 몸에 맞으면 아웃이고 손으로 쳤어 아 오케이 오케이 손으로 치면 인정이지 다시 갈게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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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하나 둘 셋 야 승관이 진짜 부담스럽겠다 그치 오 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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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웃 그렇지 원아웃 시작은 원아웃 1점 1점이야 1점 원아웃 1점 아직 개념을 이해를 잘 못하겠다 근데 우정 잘 친 거 맞아 그래 형이 쳐갖고 슈아 형이 간 거야 그치 오 오 오 맞아 맞아 하나 하나 형 근데 투수가 좀 앞으로 와줘야 될 것 같아 뒤로 와줘야 될 것 같아 투수가 조금 뒤로 와달래요 헤이 셋 뒤가 봐 뒤가 봐 뒤가 봐 뒤가 봐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여러분 도로도 가능해요 센스 있게 셋 아웃 오케이 아웃 오케이 잘한다 자 여러분 센스 있는 도로 가능합니다 두션 쳐야 돼 이게 테니스혹을 우리를 받기 너무 어렵네 아웃 아웃 아 근데 슈아가 점수 많이 됐는데 승승은 승승은 뒤가 잘 맞아 승승은 뒤가 잘 맞아 승승은 뒤가 잘 맞아 얘들아 눈빛이 좋아 뭔지 알잖아 바로 눈빛으로 갈 법 있어 얘들아 이겨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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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명 누구 오케이 오케이 1명 2명 3명 어 갈게요 형 몸 많이 잡네 오늘 아 시작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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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경호야 다 나가다 어떡해 어떡해 1점 3점 우경호야 다 나가다 어떡해 어떡해 3점 2점 3점 4점 5점 5점 아 보라색 아웃 근데 5점이 아 플레이어 5점 아웃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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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점에 아웃 근데 이미 이겼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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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미 이겼어 몇 점인데? 5점 됐어 그러면 두 바퀴 전략 실전 오마이크 밀 뛰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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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워워 아유 아 진짜 다메일 이긴다 진짜 아유 이긴다 진짜 내가 어? 야 얘들아 애니메이션 같아 내가 도착하기 전까지 빨리 뛰어라 자 빨리 뛰어라 자 한 바퀴 남았어요 지금 널 찾아 하고 있어 도우스! 파라바밤! 빠바밤! 빠바밤! 왜 마라톤 동아리인지 알겠다. 오케이! 왜 마라톤 동아리? 마라톤 에이스! 마라톤 동아리! 수영아 에이스네! 이제 다들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번에는 어떤 거 걸고 하시겠어요? 야 운동장 그만 뛰자 힘들다. 뛰는 거 그만하자. 세 바퀴 세 바퀴! 운동장 세 바퀴? 세 바퀴! 아 저거 저거 저거. 세 점 문제 지고. 한 바퀴면 충분해. 한 바퀴. 두 바퀴. 민규 팀 공격할 거야? 수비할 거야? 수비 먼저 해보자. 수비 먼저 해보자. 그러면 우리 안다팀 공격부터 갈게요. 오케이! 안다팀 공격. 오케이. 다들 첫째 제대로. 네. 오케이 시작! 파이팅 파이팅! 좀 몇 개. 좀 견제해 견제. 견제 앞으로 사자 가서 견제쳐. 견제쳐 그게 약간 부담돼 심리에. 어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거지 그거지. 그거야. 그게 부담돼. 야 10개만 하면 돼 10개만. 그치 그치. 어! 안 돼! 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나이스! 아! 의 원우! 야! 원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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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ding! 원우야!!! 원우야! 아! 야! Ok, fully ready! 자. 야 맞춰야 돼. R valley 승자. compraracker Dunnin fautряд 효보기. 어, 야! 자 кажется 뭐냐면 야 뭐 잡окой 주제야 돼 5점이 아웃이예요, 5점 아웃 야 원우가 뛴다 제 번으로 뛰었다 저거 너무 아까워 괜찮아 잘했어 야, 수비 준비, 수비 준비 자arlo, 자아 양이 없다 갑작갑DS가 했어 야구 부네 얘네 상담 바 아니고 야구부네 야구부야 야 왜 공 나만 줬어 너한테만 가 공이 하나 둘 둘 brom eking 진짜 공이 민규왕한테만 오네 야 한 명 나왔구나 하나 어? 어? 이미 땅이 없지? 진짜 짜증나게 진짜 너무 반가워 진짜 나이스! 아 처음으로 잘해 오케이 와 너무 잘해 공이 형 진짜 공 민규왕님만 가 띠는 애 3명 아까 안 했잖아 3명 애 그냥 오면 빡쳐 뛰면 돼 열심히 뛰는데 오케이 그러면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케이 렛츠고 렛츠고 시작 오케이 좋아 좋아 느낌 너무 좋아 승관이 형 지금 좋아 너무 많이 나간다 너무 많이 나간다 너무 많이 나간다 그럼 우리가 칠 수가 없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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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관이 형도 앞에 있어도 되더라 셋 오케이 아예 승관이가 못 박혀 어? 왜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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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거 파울이니까 다시 처음부터 쓰신 거야? 파울은 파울은 계속 가야 되잖아 오케이 그럼 4개 파울은 왜냐면 상대팀이 잘못하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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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야 오 그렇지 어? 자기야! 왜 그랬어?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3점 4점 6점 6점 1점 8점 8점 나이스 나이스 강웅 소인 소 나이스 나이스 아니 형이 방금 더 그렇게 이런 식으로 던지는 거 하지 말자고 아니 아니야 웬만하면 지금 이제 폭투에서 점수가 많이 나거든 어 최대한 잡고 대는 느낌으로 가 민규야! 이거야! 여기서 회복하면 돼 할게요 회복하자 회복하자 어? 오 도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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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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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조심 몇 점이야 지금? 2점 우리 2점 2점 우리 2점 셋 탔어요 탔어요 디에잇 형 보고 있다 야 야 땅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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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놨 리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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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까지 갑니다 나이스 도루 나이스 도루 나이스 이거 왔어요 이거 왔어요 이거 왔어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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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이스 세이프 세이프 몇 점이에요 지금 10점 넘었죠 12점 넘었죠 좋아 나와있어 그냥 나와있어 우리를 좋아하네 아 안돼 오케이 한 번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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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오케이 전력질 좀 한 번 깨 한 번 깨 한 번 깨 한 번 깨 와 민규 좋아 한 번 깨 더 뛰어 더 뛰어 그래도 오늘 하루는 재밌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그때 한 번 더 할래요 다음 놀이로 갈래요 다음 놀이로 갈래요 다음 놀이로 갑시다 다음 놀이로 가시죠 한번 다음 놀이? 오케이 그러면은 잠깐 3분 휴식 후 다음 게임 들어가도록 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좋아 오케이 승관아! 오! 오케이 오케이 어 약수! 나이스 나이스 승관아 좋았어 아 진짜 아깝다 네 지금은 이제 피구를 해볼 거예요 여러분 피구가 진짜 추억이 많은 게임이에요 저한테는 그렇죠 그렇죠 어릴 때 많이 했었죠? 진짜 오랜만에 혹시 이 룰이 어떤지 한번 멤버들이 공을 맞을 때 상대편이 정해준 포즈를 하고 맞으면 안 죽는 거 아 뭐야 이거? 실드 포즈? 실드 포즈 아 오케이 재밌다 근데 그러면 죽을까? 공이랑 다르면 이렇게 있으면 되잖아 다 그냥 그러니까 뭐 어려운 포즈를 정해줘야죠 상대가 정한 포즈 그러니까 막 예를 들면 이거랑 이렇게 할 수도 있지 던질 때 말아야 되는 거지 던질 때 그 포즈로 맞으면 안 죽는 거예요 만약에 뭐 이런 포즈를 했다 근데 이런 포즈를 할 때 맞으면 안 죽는 건데 안 죽는 거예요 근데 맞을 때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쫄면 아닌 걸로 하죠 진짜 아무래도 저렇게 이렇게 맞아야 오케이 그러면 이쪽 편에서 이쪽 팀들한테 포즈를 정해주세요 여기도 서로 논의하시고요 포즈 어려운 걸로 할까? 어려운 걸로 해야죠 어려운 걸로 이걸 해야 쫄겠다 아 그래 꼬발로 무조건 꼬발로 꼬발로? 안짱 꼬발 안짱 이거 오케이 오케이 이걸로 할까 이걸로? 승관은 안 되는 거 아니네 야 저번에 피할래 공급 못해 그냥 이것만 계속 이러고 있는 거야 이런 걸로 할까? 그래 저 저 저 그럼 이걸로 여기는 이렇게? 이쪽 팀이 이렇게예요 이거요? 다리 굽혀야 돼요 이거 이 골반이 앞으로 나와야 해요 아 이렇게? 이렇게요? 골반은 나오는 걸로 오케이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아 바이 스치 세 네 칼군무 오케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왼손이 위요? 네 왼손이요 왼손이 위 왼손이 위 이렇게? 우리는 디노야? 우리는 디노 그 대신 이게 안짱으로 대야 하는 게 포인트래요 안짱과 꼬발이 돼야 해요 이렇게 바로 한 번 해볼까 그러면? 근데 막상 만들어놓으니까 잘 안 할 거 같아 막고 죽을 거 같아 근데 혼자 남을 때가 있을 수 있잖아 혼자 남을 때 비지 말할 거야 혼자 남을 때 계속 계속 그러고 있으면 안 좋은 거잖아 혼자 남았을 때 이거 계속 하면 계속 살잖아 혼자 남을 때는 이거 세 번밖에 못 써요 세 번으로 할게요 세 번 갈게요 저 우리 집 조금 더 안 짱으로 해주셔야 돼요 이거 유행하겠다 작년 무궁한 꽃집이었습니다 이후로 이거 유행하겠다 이거 좋아요 이거 이거 좋아요 이거 근데 아니 근데 너도 무서워 이거 고을 맞아야 돼 형 진짜 일심동체 진짜 형 우리도 슈왕 하트 공 있다 슈왕 하트 공 있다 야 어쩜 근데 처음 죽어도 좋아 디노야 네가 잘해줘야 돼 맞아 오히려 좋아 네가 잘해줘야 돼 그러니까 혹시 모르겠고 데려온 거 디노 우리 데린 거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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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야 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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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로? 개! 포즈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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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알겠어 아 맞아 우리 살짝 늦었어 주인공 너를 잇는 거 아 이거 왜 왜 왜? 처럼 속았어 야 뒤로 가면서 뒤로 가면서 이런 상황이 있다니까 이거 대박이다 이거 실패 실패 너무 재밌는다 이거 야 조슈아 조슈아 잠시만 자본에서 살리는 거야? 어 나이스 형 이거 규칙 너무 잘 만들었다 그렇지 그렇지 내가 잠자면서 고민했어 형, 김민규 높이 던진다. 바로 준비해야 돼. 나이스! 오케이, 뒤로 들어와. 어, 나 들어올 수 있는 거야? 오케이, 뒤로 들어와. 어, 잠깐만. 아, 잠깐만. 죄송해요, 죄송해요. 지금 잠들었어. 죄송해요, 죄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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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했어, 알았어. 잘못했어, 잘못했어. 한 번 살려도 될까? 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야, 뭐 하는 거야? 야, 저거 뭐야? 뭐 하는 거야? 버논. 버논. 나이스! 에이스인데 한 번 들어가고. 자, 알았어. 우와! 우와! 강족, 강족. 그냥 천해버리죠. 야, 여기 있으니까. 아, 뒤에서 받아줬어야죠. 네, 다시 가시죠. 이게 뒤돌았을 때 만약에 우리가 뒤를 목욕하는데 뒤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야, 등은 없다, 하자. 등은 없어, 바로 바꿔야 돼. 등은 없다, 하자. 아, 등은 없어, 바로 바꿔야 돼. 어? 아, 오케이, 오케이. 아,fires. 아,掌 Besagt 사진 바로 받아. 근데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한 명 있어야 돼. 이게 그냥 할 때 벌금이 웃기인데 막으니까 멋있다. 막을 때 멋있다. 쳐ップ 안 했으면 안 맞을 미치잖아. 나 사실 되게 비껴 나왔거든? 1, 2, 2, 3 어 살았어, 한 명 한 명, 한 명 대박 다운 아 들어왔어, 들어왔어 너 약간 이랬어 너 약간 좀 아마추어였어 한 명 살아라, 한 명 살아라 우리 우자 들어, 우자 들어 야 이제부터 살리는 거 없어요? 안 뜯나요, 이러면? 없어, 없어? 어, 스토리, 스토리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니가, 니가 어, 좋아, 좋아 아, 살았어, 살았어, 살았어 살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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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어 풀거렸잖아 아, 풀리면 안 돼 풀리면 안 돼 저것도 맞는 순간에 딱 이거 있어야 돼 우리 볼 우리 볼, 우리 볼 야 돌려, 돌려, 돌려 돌려, 돌려, 돌려 아, 돌려, 돌려 쏘리, 쏘리, 쏘리 민규야, 어, 뭐야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이거 돼, 이거? 근데 야, 나 돌아가지 말고 아, 맞아, 이거 맞잖아 아, 내가 이렇게 하다가 자연스럽게 돌아와 아, 인정 이게 올라가, 반동이 가니까 이게, 이게 인정, 인정 밸러스 맞추려고 Let's go, let's go 장전! 조슈아 등 맞추면 돼, 등 맞추면 등 맞추면 죽어 형, 등 등 아니야 아, 등 맞으면 죽어 아, 등 맞으면 죽어 등 안 되는 걸로 아, 근데 그거 인정이다 그거 인정이다 아니, 이거 되는 거 맞아? 지금? 되는데 등 맞으면 안 돼요, 여러분 야, 포즈를 바로 뒤로 바꿔야 돼, 그러지 아우, 까비, 이거 미끄러울 수 있잖아 딱! 형, 같아요,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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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어머, 아빠, 밟고, 밟고, 밟고랑해 등을 노리셔야 돼요, 등을 오! 나이스, 아웃, 출발! 그렇지! 민규야 주인, 이러고 어, 주인, 저 저기 명호, 명호, 명호 야, 패스, 패스 야, 그냥 잡아! 아, 민규야, 패스를 해, 패스를 도겸이 있다, 도겸이 어, 어, 이거 넣었어, 넣었어 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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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 아, 도겸이 맞췄어야 되는데 때려, 둥, 아이고 못 잡았어요, 오케이 오, 깔끔한 방어 이제부터 제안 둘까? 앞으로 한 사람 다 네 번씩 그래, 그래 오케이, 지금부터 한 사람 다 네 번씩이에요 네 번, 한 번 아이고, 흡 두 번 두 번 다 됐다! 다 됐어! 다 됐어! 김민규, 좋아, 좋아 에스쿱스 하나, 좋아 에스쿱스 하나, 좋아 야, 원아, 우리 거 원아, 우리 거, 우리 거 나 두 번 한 거야? 아, 넌 두 번 이제 세 번이냐? 에스쿱스 두 번 나 두 번 이제 쟤네들이 한 번씩 아, 잠깐만, 여기 법적으로 쓰게 해야 돼, 법적으로 쓰게 해야 돼 아, 미안 우리 거, 우리 거, 우리 거, 우리 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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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제 흥미진진하다 루이스 도망 아, 뭐 했어? 어, 이제 마지막 남았어 되게 많이 했다 빠 어, 오 야, 민규 한 번 남았어 알아, 알아 세 번 야, 민규 한 번 주웠어 아, 한 번 유지! 한 번 유지야 이완한 거 유지야 해라 오, 오, 오 얘 쐈어, 얘 쐈어, 얘 쐈어 야, 유지해야 해 야, 유지해, 그러는 거야 이완한 거야, 아까워 이런 거야 형아 로아 돌아, 돌아 중심을 너무 잘 잡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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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에 유지한다고? 등을 안 보이네 와! 고! 너무 잘하네 어? 풀린 거 아니야? 아 저거 오 버금 표정까지 완벽해 표정까지 완벽해 와 멋있다 준야 준야 아 너 등 맞았어? 등 맞았어? 어디 맞았어? 여기 맞았어 아 나가 아 혼자야? 어 버금이 혼자네 돌리는 거 있으니까 너는 안 끝내도 돼 한 번에 돌리는 것도 있어 우와 야 야 야 잡아 쉽게 오면 잡아 다이씨 먼저 아 깜짝 야 나 살려줘 너 나왔냐? 어 나 지금 나갔어? 어 내가 너 등을 지켜줄게 왜 뭐 하는 건데? 너 아이템이 없어 그렇지 버금이 잘한다 버금이 잘한다 나이스 나이스 버금이 좋아 오 형 나다 아이소x2 돌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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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Let's go 돌릴게 돌릴게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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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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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 Ce twins이 너무 귀여웠다 moveY Kosci получçu Nyema 공 한 번만 잡거나 피하면 돼? 재밋네 이거 웃기네 자 돌려 돌려 맞아 나이스 자, 코트 체인지, 코트 체인지 코트 체인지, 코트 체인지 동작 체인지, 동작 체인지 여러분 이제 사랑하는 거 없고요 동작을 팀에서 열 번으로 할게요 된 거고 두 명이 같이 써도 하나예요 오케이 세븐틴 안무 동작 뭐 없냐? 콜콜콜콜 뭐야? 이거 쓰면 돼 오케이, 이거까지 해야 돼요 야, 바로 올라갔는데 떨어지면 죽는 거야 우리 뭐야? 우리도 안무로 해줘, 세븐틴 안무로 라귀즈? 라귀즈, 라귀즈, 피스타일 그냥 이거 계속 해야 재미있는 거 아니야? 한 번이면 좀 재미없긴 하지 두 번, 두 번, 한 사람 두 번 그럼 양심껏 세 번씩 해 오케이, 양심껏 세 번씩 자기가 기억해야 돼 너네 가세 양심껏 세 번 시작! 고! 일단 무조건 마지막에 써야겠네 레몬 야, 이거 가수 인생을 걸자 그래, 가수 인생을 걸고 양심껏 해 피구의 가수 인생까지 걸어 남성으니까 빨리 던져 뭐하니? 원래 승관이는 구교정보 잘 못해 우리 일렬로 다 수영 가려줘 수영 다 가려줘 수영 다 가려줘 나를 가려줘 오, 좋아, 좋아, 좋아 뭐야? 이렇게 해서? 누가 운지지 모르게 저건 또 뭐야 누가 해야 돼 이거 공작세, 공작세야? 하나, 둘, 셋 진짜 못 던져 너희 효과가 없었다 너무 던져 아이고 너무 깜짝 놀랐어 시간, 시간 던지겠네 누가 이해해 던지네 아 진짜 빨리 아홉대고 저기 나가있어 일단 근데 그게 우리한테 유리해? 그러니까 해고 아니야 어, 뭐야, 뭐야, 뭐야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아까 그래서 생각하고 있었구나 많은 노력과 열정이 비용하나 이래? 혼자 파이어 파이어 뭐야, 뭐지? 오케이 좋았어, 번호 좋았어 번호 돌려, 돌려 돌려, 돌려 돌림판 야, 승관아 야, 승관아 야, 승관아 너무 불타해, 너무 불타해 너무 불타 아, 미안해 도경이 잘 던져 그냥 한번 던져라 동작 안 쓴 거 아깝다 뭐야, 멋있는 척 왜 하는 거야? 야, 항상 왼쪽 어깨를 주고 있어 왼쪽 어깨를 주고 있어, 왼쪽 어깨를 그래서 암버가 바로 들어가는 거야 와 한 번 한 번 야, 한 번 쓰는 데 많다 어, 준희 형 맞았어 아니, 안 맞았어 안 맞았어? 아, 진짜? 살려 두려워 나이스 맞았어, 맞았어 맞고 했어, 맞고 어, 맞고 했어 나이스 와, 나 뭐 다 본 거 같은데? 굿 형, 민규 형이야, 민규 형 거야 어, 준거 어, 준거 가 아 너 좀 많이 줘 뭐야, 나 줘야지 귀여워 그렇지 그렇지 삼각지를 만들라고 아, 미안해 아, 미안해 준 형 나이스, 나이스 땅 맞고 맞으면 안 죽어요 네, 땅발 안 죽어요 와, 너무 힘들게 한다 나이스 나이스 안 나오네 공을 맞고 펼쳐주는 인형 같아 그냥 고누나 바로 던져 어 호시 형 와, 미안해 미안해 와,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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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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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시 형 바로 뒤에 틈 호시 형 바로 뒤에 틈 아, 주얼 주얼 사났어, 사났어 아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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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웃 아웃 오우 나이스 야, 나이스 야, 나이스 죽여! 어, 미안 대장애 탈탈탈탈 아니, 탈탈탈 이게 잘 터져 이게 잘 터져 오늘 바지 대잔치 바지 터졌는데? 이거 자리 바꿔야 돼 쳤어 보세요, 같은 팀한테 제대로 터졌다 야, 나 갔다 올게 나 갔다 올게 야, 그럼 내가 갈게 진우 나 저러 가줘 어 오오오 오케이, 둘 오케이, 둘 오케이, 둘 등반 있다, 등반 야, 등이 열리네 등이 너무 열리는 동작이야 등이 열리잖아 이거 안 하는 게 나아는데 감성이래, 함정, 포즈가 등하 진우야 스스로 나이스 나이스 스스로 나이스 나이스 아, 아, 아 야, 두 명 남았다 형, Let's go 그러게 우리도 2명 남았어 죽였다! 우리 팀 너무 잘해 잘한다 아 이거를 많이 못 썼다 우리가 이게 너무 등이야 야 이제 나 학원 가야 돼 나 밥 먹으러 갈래 야 나랑 똑같이 먹으러 갈 사람 나 같이 가 렛츠고!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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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라 언제까지 놀아줄 거야? 그러니까 얘네 진짜 종이 비운다 안다 안다 다 안다 고생했다 안다 슛! 슛! 아 뭔지 뭔지 얘들아 방학 잘 보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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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리 모두 슬퍼 말아 쭈쭈쭈 고잉 세븐틴 고잉 세븐틴 고잉 세븐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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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리 모두 슬퍼 말아요 다음이 더 기대되는 고잉 세븐틴 고잉 세븐틴 야 준이가 한번 해야지 준이 해보고 싶었을 거야 무궁화하고 집이었습니다 무궁화하고 집이었습니다 무궁화하고 집이었습니다 좋습니다 넘어가는데 림보 치자 림보 도겸이 뒤에 칼금으로 붙어 무궁화하고 집이었습니다 림보 림보 부자 언제까지 할 거야 허리 아파 무궁화하고 집이었습니다 이리 와 무궁화하고 집이었습니다 이리 와 무궁화하고 집이었습니다 안 잘랐어 안 잘랐어 못 잘랐어 못 잘랐어 그대로 와 형 무궁화하고 집이었습니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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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궁화하고 집이었습니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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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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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거 해야지 저거 야 너 이리 와 승관야 이리 와 아니 난 마지막에 했잖아 너 하면서 하면서 하는 거야 빨리 억울하잖아 림보 쳐주는 건데 왜 나한테 뭐라 그래 너도 와우지야 억울하잖아 내 뒤에 칼금으로 붙어줘 알겠어 갈게 무궁화하고 집이었습니다 에나 오 잘 상관이냐 무궁화하고 집이었습니다 우리가 버스 안에서 go in 이불 속에서 go in going은 언제나 너에게 go in going